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체포 특권이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대의 시민국가라는 것이 다 특권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선출된 기간 동안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들에게 유독 불체포 특권이 필요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야기죠. 해기 중에 여러분 국회의원에게 체포 영장이 떨어졌다. 여러분 체포 영장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본인의 여러분들 뭐죠?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포 영장이 떨어져서 이런 감방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체포 영장을 영장 담당 판사가 여러분들 그것을 다 검토해가지고 체포 판결을 내리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조차도 다 원천적으로 봉취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대 시민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권을 없앤 겁니다. 그게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왜 불체포 특권이 주어지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 이야기죠. 당리 당락을 떠나가지고 이번에 국민의힘의 여당의 51명 국회의원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하영재 의원이 경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 아마 무슨 뇌물수수 혐의로 이런 게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이번에 체포 영장이 아마 발부가 됐는 거 아닙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선제적으로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보좌관들이 몇 명씩 데리고 다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지 연구를 해가지고 한두 명 정도 되면 되고 그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나라가 어려워져가지고 비용을 줄이게 되면 맨 마지막에 국회의원 여러분들 관련 비용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도 다 자발적으로 의원 보좌관 숫자도 줄이고 세비도 줄이고 무슨 업무와 관련된 비용도 줄이고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고 그렇게 좀 모범적으로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어디 있냐 세상들 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야기야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면 나라가 재정이 좀 건강해야 될 것이고 재정이 건강하도록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호소하려면 본인부터 여러분들 뼈를 깎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들은 다 쓰고 큰 차이는 몰고 무슨 밑에 보좌관들이 다섯 명이야 여섯 명인가 에휴 국회 가보시기 바랍니다 큼직한 의원실에다가 이런 보좌관들이 몇 명인지 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다 비용으로 안 보이냐 이야기죠 기업들이 뭐 잘 벌 때야 괜찮은데 이번에 부채 증가율을 보니까 기업 부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더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여러분 세상에 우둔한 사람이 당하고 나서 여러분도 허둥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하고 나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지 아닙니까 공병호 tv는 우리가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경고하고 준비하는데 그런 문제도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괜히 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우둔합니까 당하고 나서 울고 불고 왜 그렇게 하냐 이야기죠 재정도 줄이고 모든 분야를 다 엿다 하고 돈 세는 데 줄이고 그래서 이러면서 재정 적자를 계속 줄여 나가야죠 수입 범위 내에서 돈 쓰고 그냥 미래의 여러분 소득을 다 끌어다 써벗기면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자식들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 위기가 여러분 오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가치가 추락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연금 가지고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금 가지고 쓰레기통처럼 뒤지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설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외화를 가득해 살아가는 나라가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외화가 가득이 안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 뭐죠 채권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나서 가지고 돈 갚아라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돈 좀 더 구워 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당신들 지출 이거 이거 줄여라 그때가 돼서 줄이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말을 꺼냈다 여러분들 대개 당한 국회의원 50명 정원 정신 나간 이야기인 거죠 내가 어제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 여기 목에 뭐죠 목주름이 많았죠 저도 여러분들 이거 열면 목주름이 꽤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뭐가 나옵니까 다른 부분은 관리가 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목주름을 줄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주름 값 좀 해라 이야기죠 다들 살날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조금 살다 가는데 그렇게 뭐죠 당대 다 누리고 가야겠다고 자리 물러나고 나면 20년 30년 다 살 건데 시민으로서 그때 나라 일할 때 좀 잘할 걸 그렇게 후회를 하죠 합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합해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합해 가치가 떨어지면 연금이 똥값이 되는 겁니다 연금이 연금이 구매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51명이 이렇게 나선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정치의 기도권을 내려놓는 첫 개혁 과제는 대한민국 정치사전에서 방탄 국회의원의 용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 것은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불체포특권이 있는 모양이죠 헌법을 개정하든지 다음에 그렇게 해서라도 왜 그런 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의도를 갖고 들어갔겠죠 그러나 선한 의도를 꼭 이렇게 그걸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저쪽 동네에서는 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데 자기는 방탄 국회를 정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근본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이 주어져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헌법에 규정돼 있으면 다음에 헌법 개정을 할 때 그걸 고치고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 자발주를 이렇게 서약 같은 증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시민들하고 크게 달라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모든 근대 시민사회라는 특권을 내려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 외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들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특권 다 없애자고요 그런 거 좀 주도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오면 좋겠네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